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래간만에 시간이 나가지구요 프로필 뿌리러 이동해 볼게요 너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히도 할께요 오늘 추월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다른 부류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라 뭐랄까 같이 뭉퉁이로 돌아다니면 시간도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개되는 것 같아서 각자 부역을 정해서 이렇게 부역을 나눠서 프로필을 뿌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자리 이동할께요 오래간만에 돌리니깐 빡세네요 추워요 추워 하아 어쩝니까 해내야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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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아 하아 빡시네요 맑시 이렇게 이동할께요 하루종일 돌아다니래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